오늘은 프로학 슈퍼 타블렛 ebt 라는 모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프 오디오 라고 프로학 전신 시절에서 프로학으로 막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무렵에 출시된 슈퍼 타블렛의 우퍼 한발을 추가해서 익스탠디드 베이스 타블렛 이라는 저역을 강화시킨 모델로서 출시된 제품입니다 정보가 뭐 이렇게 많지 않은 제품이지만 저는 상당히 뭔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여기서 저역만 하나 딱 빼면은 요렇게 어 일반 슈퍼 타블렛이 되는 거고 일단 ebt 모델로서의 변화가 된다는 게 참 재미있는 부분 같습니다 일단 트위터 같은 경우는 스캔 스피크의 d2008 이라는 트위터를 어 클래프 오디오 프로학이 어 특주로 주문을 해서 사용한 트위터가 되겠구요 이 트위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또 마음에 들어가면서 아주 잘 쓰고 있는 린 dms 의 어 초기형 모델에도 이 d2008 이 사용이 된 어 제품들이 있는데 요 트위터가 굉장히 선의 구형 트위터인 만큼 고급 이지만 구형 트위터 만큼 직선적 이면서도 어 맑은 어 성향을 가지고 있고 해상력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두껍지 않게 아주 적절하게 맑고 진한 강한 어 직진성을 어느정도는 가지고 있는 실크돔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어 저역 같은 경우는 시어스 우퍼를 어 약 4.5인치 4인치 때 밖에 안보이는 되게 소형 구경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셀레스천 sl6 랑 sl12의 차이인 것처럼 일반 슈퍼 타블렛과 슈퍼 타블렛 dbt 모델 같은 경우는 저역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폭이 상당히 작은 어 소형기 소형 북세풀 중에서 그 에 속하는데 어 우퍼 한발이 더 들어간 것 정도에서 키만 조금 큰 상당히 얇습니다 그런 소형 북세풀 제품으로써는 어 좀 어느정도 또 그 심지어 영국제 전통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프로아그로서는 상당히 다이내믹한 부분도 소형 기종으로써는 어느정도 잘 소화한다 라는 것이 ebt 모델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저역이나 이런 부분들 수면 부분들 바이나나 단자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프로아크 초기 형에 해당하는 명판도 어 눈길을 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후면의 가운데 부분에 후면 덕트가 보이는데 이 덕트 부분이 빨대 신공 이라고 하죠 우리가 붐이 생기거나 이럴 때 빨대를 여러 개를 겹쳐서 넣으면 되는데 이미 요런 부분들을 어 1990년대 전후에 슈퍼타블렛은 이미 양산 제품에서 아예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온 덕트에 그래서 저역이 많지만 그것을 어 부민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포트의 구성을 좀 해 놓은게 보이구요 어찌됐던 간에 신형 어 프로아크 제품들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조금 더 직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선이 굳고 선이 좀 더 명료하다 이 신형 신형 프로아크 같은 경우는 약간 고역에서의 약간 눌러났지만 약간 번지 기도 하고 요 부분이 아주 절묘하게 고급 지면서 약간의 잔향감을 나타내기도 하면서도 낮은 주파수의 고역대에서는 또 명료한 느낌을 주는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하면 이 슈퍼타블렛 EBT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조금 더 직선적이나 어 직선적이기 때문에 클래식 같은 부분에서의 고급진 매력은 상대적으로 빠진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팝이나 락이나 어떤 대중 가요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원시원한 맛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볼륨 에서는 전형적인 영국산 소형 북세프의 이미지를 잘 가지고 있으나 어 볼륨을 어느정도 키워 줬을 때에는 생각보다 이게 고급 영국 스피커들이 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좀 저역에서의 찰진 감각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제품들이 상당히 다수 포진 되어 있는데 EBT 같은 경우는 여타의 프로와 단일 우퍼를 사용하는 제품들 보다는 조금 더 뚝뚝 하는 맛을 어느정도 아주 단단한 저음까지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존의 저음들이 붕붕 이런 쪽의 성향을 띄었다면 EBT 같은 경우는 뚝뚝 하는 느낌까지도 어느정도 얻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클래식 보다는 일반적인 보컬 어 재즈 락 팝 이런 가요 같은 부분에 좀 더 대중적인 장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어울리는 스피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구형이기 때문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착하게 포진이 되어 있어서 국내 개체수가 별로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걸 어 장점이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스피커로 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후반 아래쪽에 어 또 링크를 통해서 녹음된 영상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다 앞선에 나란히 또 녹음을 했던 하베스 p3 es 제품이나 어 후 악 타블렛 50 시그니처 훨씬 더 신형의 시그니처 모델 하고도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